다음에 모실 가수 경쾌한 음악과 함께 추억을 회상하며 금의가 보랍니다. 동북골 승자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북골 승자 금의 사례입니다. 동북골 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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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화산 집재위에 넘어오는 저 구름아 무슨 사연 그리 많길래 손짓 하나 막성해 노두가 주렁주렁 우리의 사랑 바라리 매달려 이거만 가네 송이송이 탕스러운 포도알처럼 가슴속에 시리도록 그리우만 아 보고 싶다 내 고향은 북골 숫자야 아 보고 싶다 내 고향은 북골 숫자야 내 고향은 북골 숫자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